아 그렇지 이걸 뛰어간다는 거 아니야 지금 장애물 아직 안 났어? 아직도 장애물이 안 났지? 장애물 어머나 말로도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? 한 번씩 너는 어디 있고 전 매달 오빠가 어깨 있죠 그리고 이걸 뒤로 빼면 안 되고 그냥 시선 보이는 대로 이렇게 빼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? 아니 혼자 놓기도 힘든데? 왔어 이렇게 해서? 네가 다리를 올려? 네 다리를 먼저 올려 어? 오 아 이게 이게 유일한 방법인데? 이게 유일한 방법인데? 다리가 너무 작아서 내가 업었어 업어서 왔어 이걸 보고 이걸 밟아 밟아서 이걸 넘어가 넘어가서 아 더 힘들다 야 이렇게 만져 그리고나서. 이게 편하긴 편하단 말이야. 계속 왔어. 너무 멋짜라. 너무 멋짜라. 이제 뭐 안 나와? 가면서 운동이 왜 이래. 여기는 스피드보다는 큼직큼직하게 빠르게 보여가지고. 아 뭐래. 안 맞아 안 맞아. 하루 쉬었더니 안 맞아. 아이고. 자 발. 유연해야 해. 손으로 오빠 더. 꽉. 꽉. 목 졸라. 됐어. 이렇게 금방 나와. 너리 끼고 다는 거 같아. 아 그래? 오빠가. 내일은. 진짜. 열심히 해서. 잘하고 싶다. 무조건 순위 안에 들고 싶어. 진짜로. 여태까지 그러면 오빠 하는 것 중에 순위 들어간 게 없는 거죠? 어. 없어 순위. 이번에는 기회에요 오빠. 네. 알았어. 좋아. 우리 이번에. 네. 진짜로 제대로 해서. 네. 죽을 힘든 날에서 하자. 네. 알지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나, 둘. 렛츠고. 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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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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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. 고고고고. 뭔가. 날씨도 그리그리하고. 고고고고고. 뭔가.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. 죽음의 레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. 저런이 감독이 있는데. 동호기는. 금 내고. 아우. 부딪히고 보는 거야. 하나 있어. 저런 사람들이 출전자들이 없다고. 와이프가 벌써 말랐잖아. 와이프가 말랐어. 너무 많았어. 슬기야 좀 봐. 오우. 진짜 말랐어. 남자 봐요. 남자 뭐. 내극인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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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형 가자.